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협업 마스크와 흰손 장갑을 든 엄마들의 사진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대원국제중학교 영운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서 학교 측 입장을 듣는 청문회가 열린 6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열린 시위 장면입니다 참석자들은 대원국제중학교와 영운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희생양 노우라는 피켓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삶의 구석구석에 정치라는 것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처럼 정부 개입과 간섭에 과도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 그러니까 옳은 일을 실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학부모들이 나서게 되었을까? 시위는 필요하고 또 항의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은 결국 평등 교육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이 땅에서 차이가 나는 모든 교육기관을 마치 붕어빵처럼 평등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6월 25일날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은 오전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국제중학교 폐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전국 교직은 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0개 교육신민단체가 연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국제중학교 재지정 취소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좌와 우의 큰 간격이 오늘 이 땅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 교육에서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6월 10일날 6월 10일 민주학신쟁 기념식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 이후에 평등경제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평등 평등 또 평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차이가 난 교육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중학교 폐지 이전에 있었던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폐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과 정책 구상의 털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교역국가입니다 교육국가는 늘 세계시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주의깊게 봐야 되고 세계시장에서 다른 경쟁국가와 경제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가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체제와 정책과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는가 합니다 이런 것들의 든든한 배경을 갖고 있어야 경제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쪽 나라는 평등교육을 외치면서 이것을 강제화하지 못해서 안달복달이고 또 다른 한 국가는 수월성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실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차이가 있는 교육을 과감하게 제공한다면 누가 승리를 거둘겠습니까 당연히 수월성 교육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국가가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평등주의자들은 좋은 말로는 낭만주의자들이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세상 이치와 물리를 잘 모르는 우둔한 자들이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저마다 각기 다른 능력과 장점과 강점과 그리고 약점을 타고 납니다 이를 무시하고 평등교육의 틀 안에 모두 집어넣어버리는 것은 그리고 모두가 꼭 같은 붕어빔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이 아니고 이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평등교육을 세계 모든 국가가 평등교육을 채택하면 우리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천치 바보 같은 국가가 인간 본성을 외면하고 평등교육을 자국민에게 강제하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국민에게 붕어빵과 같은 꼭 같은 교육을 받으라고 강제하는 그런 국가는 아마 바보 천치 지도자를 두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평등교육을 강제하면 능력이 있거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모두 외국에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외국에서 차이가 있고 더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왜 외국에서 교육시킬 수 없는 대다수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평등교육을 유노니 이 땅에서만 강제 완료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일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떠나서 해외에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임을 염두에 두면 왜 대다수인 사람들의 손발을 묶는 것을 정이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평등교육을 침을 튀기면서까지 외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머리가 히컷히컷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식농사 자식교육을 대략 마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원중학교나 대원영운국제중학교에 시위를 참여하기 위해서 나온 학부모들은 다 젊은 분들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이해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 자식농사를 끝냈기 때문에 나라를 가난으로 이끌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왜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집권이 계속되면 될수록 한국은 거저 그런 나라가 되거나 혹은 쇠락하는 나라가 되거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밑거름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가운데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성장률이 뚝 떨어지거나 부채가 계속 쌓이거나 국제중학교가 폐지되거나 취업이 안 되는 이런 등등의 일들에서 단순하게 눈앞에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올바르지 않은 체제 나쁜 정책 반드시 폐지되어야 될 그런 제도 이런 부분까지 안목과 시야를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그런 정치구조에서는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처럼 대통령 입에서 자연스럽게 평등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밑거름을 타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을 넘어서 체제의 문제 그리고 그 체제의 문제로 인해서 나쁜 정책과 제도가 양산되고 그 나쁜 정책과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결국 모두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내 몰고 만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4.15 부정선거와 같은 것과도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4.15 부정선거라는 것은 입법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계속해서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4.15 부정선거라는 것이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가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현상을 넘어서 더 넓게 더 깊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시야를 함께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15 부정선거라는 것은 Completely